잘 끼고 있어? 새우 잘 꼈어? 새우 여기로 끼고 여기 한 마리 아빠 줘 자 오늘은 자리낚시를 하러 왔어요 자리낚시 바늘은 바닷가에서 자리낚시 바늘 주세요 그럼 이렇게 작은 바늘이 여러 개 달린 게 있어요 그걸 사다가 달고요 새우 하나 주세요 새우를 조그맣게 걸어야 되는데 우리는 새우가 많아서 이렇게 걸어요 하고 있어? 하고 싶은 말 있어? 자 갑니다 이제 요번에 잠수는 누구세요? 나 좋았습니다 빨리 앉으세요 여기 빨리 앉아 앉아 여기 앉아 딱 바르게 앉으세요 자 낚시 갑니다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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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좀 더 자 느낌이 오나 안 느낌을 잘 보세요 잡으세요 또? 어? 어 잡았어 야 떨렸다 떨렸어 금방 잡았는데 떨어졌어 잡아봐 어디 갔나 진짜 어디 갔나 진짜 그리고 깨끈한 닭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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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а이 우리집ír 잡았다 아기자 빨리 올라와 돌돌 돌돌이 아니라 그 아기 고기 안 맞어 이거 뭐야? 그래? 이게 뭐야? 이건 자리인 아니야? 이게 돌더미랑 친군가? 얘 바가 가시 엄청나지? 얘들아 잡았어! 오빠! 야 우럭 잡았다 우와 대박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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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우럭 뭐야 우럭 잡았어 야 이번엔 우럭을 잡을 줄 상상도 못했다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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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에! 우와 뱀이다 뱀 와 뱀 조용히 해 조용히 뱀이다 뱀이 뭐야 뭐냐 이거 얘가 오빠야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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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있어 또 잡았어 너는 새끼잖아 이번에 울어 울어? 우와 먹새끼 다음에 또 오고 싶어? 어 뭐가 제일 재밌었어 오늘? 어 낚시 물고기 물고기 어떤 거 잡을 때 제일 좋았어? 우럭 우럭 선호는? 아니 나 뱀장어 뱀장어? 나 울챙이 울챙이 오케이 다음에 또 와 오케이 끝 날 거시기 나 뱀장어 너 뱀장어 나 뱀장어 나 뱀장어